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은 급속히 바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챗봇 같은 경우 대화형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지를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되면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원, 임룡교사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던 서울교대, 부산교대에게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은 흐르고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이라든지 견고함이라는 것은 자만심이라든지 참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1945년 이후에 자유진영에 편입을 해가지고 참 그동안 우리의 능력보다 가분할 정도로 이렇게 성취를 했는데 다 세상의 그런 성취도 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기사가 교대 간다 하면 뜯어 말릴 겁니다. 기피지급으로 전락한 교사. 교대 80% 미달. 자퇴생은 사상 최대. 올해 대입 정시 교대 13곳 가운데서 11곳이 미달. 자퇴생은 10년 전부 다 20% 늘어.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 이런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하고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 낳으니까 한국에서 교사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선호도가 줄어든 거죠.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기피지구로 전락하면서 전국의 교대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교대 자퇴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데 이어서 계속 기록을 갱신해 나가겠죠. 이게 세상사입니다. 정치는 한치 앞도 진도하지 못하지만 시장은 격렬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정신문체리고 옛날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십이 갓 이름들 넘어섰을 때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전환을 해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걸 빼지게 느끼는 거죠.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지식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강연시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다 격음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거죠. 유튜브나 이런 소위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활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본 거지 않습니까? 한 20년 안에 이러난 그런 대격변기가 얼마나 많은 직업들에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직업들 부상하는지를 본 거죠. 지금 이러분들 인터넷 이후에 최대의 발명품으로 이러분들 오피는 챗봇이 지금 앞으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간접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해고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그 나라는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 가운데 유리사 변호사 준대인들의 거의 다수를 찾아와 있지만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이 다친 세계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열린 세계거든요. 마켓은 급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적응하는 자는 여러분 살아남지 못한다면 계속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약하죠. 왜? 딱 이런 법이란 것은 정해진 테두리를 가지고 뭡니까?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뭐죠? 예? 교대 안 가죠? 뻔히 보이는데 미래가.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가지고 적응하는 겁니다.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대 1. 최근 5내 가장 낮았다. 더 낮아지겠죠 앞으로. 지난해 전국 11개 교육대학 재학생 수는 1만 5,091명으로 10년 전보다 19.7% 줄었다. 아직 젊으니까 빨리 전환한 게 더 낫죠. 구체적인 것을 배워 나와야 되죠. 구체적인 것을. 교대 중도 탈락자 숫자도 2021년 426명으로 5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기업가인 거죠. 큰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큰 기업을 운영하지만 개인이 보면 다 1인 기업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직업 시장과 어떻게 바뀔지. 교대의 인기 하락은 학력 인구 감소로 인용 문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더 낫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의 여러분들 정치적인 구조나 이런 구조를 보게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역동성을 회복하기에는 아주 쉽지가 않은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 심한 것은 오늘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석학이 한 이야기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튜트 러셀 류시 퍼클리데 교수가 한 내용을 여러분들 인터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교육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서 러셀 교수는 농업에 기계하는 98%에 단하던 농업인구를 40%에 줄여 엄청난 실업을 만들어냈습니다. AI 혁명은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이외의 최대의 기술적 성과인 거죠.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이나 창작의 영역까지 담당할 수 있을까요? AI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채 GBT는 이미 90%의 개발자보다도 소프트웨어를 더 잘 만듭니다. AI 기술의 특징은 어떤 것이든 금방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에 맞 개발된 1880대 마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연기관은 최대 시속의 6키로에서 10키로를 갈 때마다 한 번씩 고장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느라고 생각이 될까요? 미국에 있던 말 80만 마리 가운데 78마리가 트럭으로 대퇴됐습니다. 먹이를 주고 축사를 지을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다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농업을 기계화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라는 농업 인구는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시럽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는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제가 40살에 공병호 연구소를 만들고 삭풍이 몰아치는 황야로 나와 가지고 한 20년 뭐죠? 봉급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좀 시간 이수가 20년을 되돌아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이름 등장 유튜브의 등장 이런 기술적인 변혁이 강연시장이나 책시장에 엄청난 이름 영향을 미친 것을 본인 스스로 깊이 깨우쳤죠. 그 와중에 어쨌든 아이들 교육 을 마치고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된 겁니다.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 제가 겪었던 그런 날들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변화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냥 적응 못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누구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훨씬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조세 부담도 줄이고 준조세 부담도 줄이고 간접 비용도 줄이고 역동적으로 모든 것이 뭐죠 새로운 그런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환경을 못 만들면 한국은 이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라앉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뭐 텀만 나면 무슨 무슨 기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청 만들고 무슨 부 만들고 그걸 위해가 또 많은 재원을 끌어 대야 되니까 많은 조세 준조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또 원가 코스트가 높아질 것이고 그럼 공장이 이동될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상상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발상을 하고 세상 변화에 맞춰서 뭡니까 사회의 틀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개방적인 그런 틀로 만들 수가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을 한때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심각까지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무원 수 늘리고 교원 수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나온 게 참 기적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여튼 간에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뭡니까 수익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익자 부담시키고 간접 비용 줄이고 공적 영역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들도 있죠. 경쟁체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교사가 영원한 교사가 되고 어떻게 유럽들이 이렇게 이런 체제 뭡니까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교육 예산에 투입하는데 영어 하나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지 아이들 하나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자식을 키우게 해서 부모들이 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냥 외관만 보고 그냥 하는 시늉만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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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